Purdue University is an international leader in technology transfer and start-up creation. 이 관탄성 기술은 현재의 건축사업의 표준 기준으로 쓰이는 중요한 장비로써 자재의 가장 힘을 받는 변형력 구간들을 알아내거나 혹은 불규칙한 도형적 배열 안에서 변형력이 집중되는 곳을 찾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험 방식으로는 부족한 시각적 정보 때문에 정확한 트로스 구조를 만들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편광 필터 안에서 비선형 변형도 힘을 분배시켜주면 하나 혹은 여러 겹으로 겹쳐진 변형도의 시각 정보가 증가됩니다. 이 발명은 기계 공학도들을 위한 학습용 장비로 쉽게 현존하는 트로스에 적용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잘 표현된 결과물을 기초로 교육용 장난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풍성한 시각 정보를 더 잘 보임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가상 실험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고등교육 학습 장비, 건축 산업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료의 변형력과 변형도 시각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방문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